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전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며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허허 세팅은 해놨는데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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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콩콩콩 수염이 길어서 수염을 제가 깎을때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끝나고 깎을 예정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머지 크리스마스 마늘 바삭바삭 초코과자 초콜릿 젤리 젤리 음 음 음 음 건배 음 음 메리 크리스마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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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계란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